자 오늘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던 선비 꼬마김밥이라는 곳에 가서 오늘은 매운 국물떡볶이에다가 꼬마김밥을 한번 찍어서 한번 먹어볼 생각입니다. 자 한번 가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매우 맛있었습니다. 자 원래 떡볶이 국물에 이렇게 꼬마김밥을 찍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환상적인 궁합이기도 하지만 일단 매운 국물떡볶이였는데 그래도 단맛이 단짠단짠이 가미가 되어있었어요. 아주 만족스럽고요. 다음번에 또 다른 메뉴들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안녕히 계세요.